어? 이거 왜 기왓장이야? 아 이거 지금 공사하잖아. 아직 안 끝났나 본데? 야 너 저 기왓장 보니까 이거 옛날에 생각난다.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거 저 격파 이거 내가 19장까지만 깼다. 아이 그거는 격파용 기왓장이고요. 이거는 이제 공사용이잖아요. 진짜 이거 세서 깨기 어려워요. 오 이 자식 내가 막 저 격파용 깨냐. 이거 진짜 깼어 내가. 진짜요? 그래 너 한번 볼래? 이거 말이야 이거 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. 이거 완전 이거 길어 놓은 거야. 자 이거 이거 별거 아니야. 깨졌어 깨졌어. 진짜 단단하신가봐요. 형님이 깨시고 바로 칠건 가시 하신다. 대단하시지 야. 뭐 하는 거야? 아니 이거 진짜 기왓장 깨기 엄청 힘든 건데. 오빠 조용히 머리로 깼잖아요. 대단하죠? 내 조각 내버렸네. 뭐 하려고 그래요? 깼려고 그래요? 그래서 이거 깨지고 한 큰일 나 이거 아파요. 이거 진짜 세. 어? 세상. 아니. 이거 진짜 깨진 거야? 야 야 이거 대단하시다. 이거 진짜 깨기 어려운 건데 이거. 이 정도면 끝도 없습니다. 어 그래요? 저 아무나 못 깨는 건데 이거. 아니. 야 승궁성. 뭐 이. 죽이네 장반성. 진짜 진짜 어려운 거야. 이 정도. 머리 괜찮아요? 아 그러게 왜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고 그래요?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유난들 떨잖아. 별것도 아닌 일에 이런 경쟁심이 발동하는 오빠 교님 어떻고요? 아 나 지고 못 사는 거 알잖아.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. 제발 좀 고쳐요. 알았어. 그럴게. 응. 정말. 걸신들리것 마냥 먹는 것밖에 할지 모르는 양반이 어떻게 퍼즐을 댔서가 그래. 얼굴 안 되는 네가 기상한 거랑 똑같은 거지. 아 복숭아네? 맛있겠다. 하얀 게 달래나 분홍 게 달래나? 분홍이 다겠지? 우와 리포즐님 몇 개째야? 무지 먹었다. 여섯 개, 여섯 개, 여섯 개, 여섯 개. 와 진짜 잘 먹는다. 아휴. 꼬레 남자라고 여자는 밝혀요. 아이고 하자. 넌 인생 자체가 하자잖아. 얼굴 못 매어 눈, 코에 이분 나쁘게 진짜 딴 여자들 앞에서 말도 못하면서 내 앞에서 그냥 막 터져요 그냥? 어 누나 혹시 승룡 없어? 난 누나가 끓여준 승룡이 최고로 맛있더라. 양포절이 찾을 줄 알고. 숨겨뒀지. 누나 이건 진짜 비밀인데 조선팔도에 누나처럼 이렇게 승룡 잘 끓는 여자는 없을거야. 그래? 응. 누나처럼 인절미 잘 만든 여자도 없어. 배고프지? 뭐 챙겨줄까? 마침 전부 치다 남은 게 있는데 괜찮으면 이거라도 좀. 너 또 잘 먹을게. 뭐야 방금 조건이 있었는데 어디 갔어? 야 양포절하고 여자가 많아. 계란을 사지마 어? 아이씨. 왜 여자가 반찬을 맨입으로. 야! 어떡해 있는거야 이쁘다. 너무 많이 신경도 꼬이는 거 몰랐나보지? 뭐 꼬이꼬여? 먹지마. 들어가지만 해봐. 먹지마. 야. 떼라 이씨. 갑니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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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서 강って 얘가 입속으로 알았어. 야 이거. 강도도도도도도 좀 알아보나요. 강레도 도로님을 알아보나봐요. 이거 이거 이거. 어? 이거 뭐 오보게님도 못하는 게 무지하게 많구만요. 아이고 그럼. 내가 그 청나라에 있을 때 고수한테 밥 짚고 물 기러가면서 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사사받은 거거든. 아무나 못해. 오! 오 좀 하시는데. 뭐야 우리 뭐 같은 스승한테 배운 거 아니야? 그딴 거 아무나 다 합니다. 오 아무나 다 해. 자 그럼 오포교 요것도 할 줄 아시나? 뭐야? 아니 다리가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짝짝 늘어나. 요게 중급 아까 저게 초급인데. 아 오포교는 이거 안 배워서 못하는구나. 아유 오포교님이 그걸 왜 따라해요. 오포교. 아니 저게 쟤 무리하시는 거 같은데. 아유 괜찮으세요? 뭐 쥐어뜨린 소리 났는데 지금? 아유 괜찮거든. 괜찮아요? 지금 나갔다 올게. 에이. 아니 오포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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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일이야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아유 뭔 일이냐고. 보기요. 해보지 다녀오셨습니까? 아유. 아유. 으흠. 꽤 아플텐데. 괜찮습니다. 그래? 신경쓰지 마십시오. 그럼 내일 우리 그 체력달연 겸 산이나 좀 올라 볼까? 그거 제대로 안 풀어주면 나중에 두고 두고 고생합니다. 아이 싫어 안가 그러지 말고 좀 다녀와라 좀 아이 귀찮아 힘들어 초선이 보네 아니 초선이 찾는 손님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저 진이야 코스모스도 막 흐들시게 폈다 그냥 오가는 길에 꽃구경도 하고 좀 좋니? 늙은이요? 꽃구경 가게? 아이고 진짜 내가 알른이 중째 죽어 초선아 니가 다녀와 그러지 뭐 오늘 하루 종일 장사 공천이야 옥비녀하고 박합은 두 개 알았어 박합은 두 개하고 옥비녀 동진항 가면 엄청 큰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청나라 상인배야 알았어 동진항 가시게요? 나 말고 우리 초선이 나도 내일모레 동진항 가는데? 그래? 아유 그럼 잘됐네 저기 우리 초선이랑 같이 가라 오래간만에 가짜 보고 행세하면 싸줄 쎄이 좋게 고자들 밥 먹고 온다는데 쌀은 왜 씻어? 인저미 하려고 점심은 싸가지고 가야지 동진항 가져가는데 고마워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씻어? 3시 먹을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3시? 안 간다더니? 오늘 갈 거야? 명월 언니가 같이 가라 온 거 못 들었어? 아유 그 머리를 뭘 사오니? 천상 대학 가야지 아유 초선이도 참... 아유 괜찮아 편하게들 앉아 편하게들 앉으라고 우리 아버지 맞으려고 하셔가지고 오는대로 앉으러 오시니까 저쪽에서 편하게 먹어도 돼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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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 덕망이 높으신 우리 도련님을 모시고 우리 참 이 술을 먹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?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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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장 어때 뭐 다들 술은 좀 하시나들? 응 아 저는요 술보다 바보 좀 합니다 하하하하하 아이! 전 아주 술이라면 완전히 하는 사람을 아주 격렬합니다 아 그 저 쓸데없는 술 여지 말어 아 저 술이 없어서 못 먹지 있어봐 그냥 막 들이키잖아 응? 저 그 저 솔직히 우리 저 도련님 모시고 오늘 말이야 응? 완전히 그냥 붓자고 쏟아붓자고 응? 야 좀 짜지 마셔 오늘 그래 그래 형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아 이거 우리 오호기는 참 안 마시리요 한 번 더 우리 거기에는 뭐 좀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니다 소투로 보이는 짓은 죽어도 안 합니다 에휴 또 깐깐하기는 풍류를 모르고 뜨니까 사내라고 할 수 있겠어? 뭐야 오늘 뭐 여기 내 대작상대는 아무도 없는 거야? 아이! 대작상대 어디 있습니까? 우리 저 고을에는 우리 저 도련님 대작상대 죽어리 없습니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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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호리호리 했잖아요. 호리호리 하시고. 절대 없습니다. 맞아 맞아. 사내가 말이야. 그 뭐 호리호리 무슨 뭐 체중으로 무슨 술을 마시나. 배포로 마시는 게 이제. 에이 이거 이거. 아유 이거 잔술은 감질나가지고. 이따 배포에 안 맞아. 사내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. 오 좋네. 아유 여기. 소희 이거 독재 좀 가지고 가봐 빨리.